충청남도 교육청이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을 위해 유안심알림이와 초등안심알림이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신학기 각종 사건, 사고와 이탈행위 근절,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45억 4천만 원을 편성해 배움터 지킴이 운영을 실시합니다. 안심알림이 서비스는 자녀가 안전하게 학교에 도착 또는 하교했는지를 알려주는 서비스로 학생이 교문을 통과하면 학부모에게 자동으로 문자 등을 통해 알림 메시지가 발송되는 방식입니다. 교육청 관계자는 인권이 존중되는 안전한 학교 구축을 위해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과 학교폭력 예방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